한국교회 대표 CCM 오디션으로 자리매김한 가스펠스타시가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찬양 인재들을 발굴하게 될 이번 대회 여정을 곽영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C채널 가스펠스타시가 세 번째 시즌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24일 부산 경남 지역 예선을 시작으로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3개월간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C채널은 가스펠스타시를 통해 새로운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고 한국교회의 찬양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시즌3로 수준 높은 기독교 문화를 일구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6개 주요 도시 지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전문 CCM 사역자들로 구성된 5명의 멘토들과 함께 2박 3일간 멘토링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원포인트 레슨과 말씀 훈련 등을 통해 영적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 마지막 날 본선에 진출할 2차 예선을 치릅니다. 모두 10팀이 진출하는 본선 경연에선 두 팀 중 한 팀만이 결선에 오르는 배틀 라운드를 도입해 긴장감을 높일 예정입니다. 두 팀이 기존의 CCM을 재해석한 듀엣곡을 함께 부른 뒤 이 중 한 팀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 자신의 곡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즌에선 보컬 오디션 외에 작사와 작곡 공모를 마련하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축복, 치유, 나의 고백 등 주어진 주제에 맞는 창작품으로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참가자들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응모할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 스테이지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시즌 3는 오디션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작사 공모와 더불어 작곡 공모,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글로벌 스테이지를 신설했습니다. 찬양을 사모하고 더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찬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참가자들은 가스펠 스타 씨를 통해 찬양 사역의 비전을 확신하게 되었다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소 찬양 사역이라는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잃어갈지 고민하던 시기에 가스펠 스타 씨라는 대회를 통해서 정말 그 비전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스타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참가 망설이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가스펠 스타 씨의 첫 지형 예선은 8월 24일 부산 경남의 산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31일 경산중앙교회, 광주 호남 9월 7일 월강교회, 대전 충청 14일 천안중앙교회, 경기 강원은 28일 새에덴교회에서 치러집니다. 서울 예선은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해오름교회에서 진행되며 2차 예선을 거친 후 11월 29일 명성교회에서 대망의 결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CCM 오디션의 새 바람을 몰고 온 가스펠 스타 씨가 새로운 여정에 다치를 올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쓰임받기 원하는 예비 사역자들의 용기 있는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